안녕하세요 Hi guys! 고글맨 is back!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봤던 BGA분 똥싸야되 부르신 분들 원래 Who's it gonna be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똥싸야되었잖아요 구독자분께서 Who's it gonna be를 추천해주셔서 오늘 드디어 촬영을 네 저번에 똥싸야되 너무 기억에 남아서 하루종일 계속 똥싸야되 하루종일 똥싸야되 우린 섹시한 냉면 자 한번 나는 꼬름이 나는 갑니다 야 진짜 고민할거 없다니까 아니 뭐 어차피 네가 뭐가 아쉬워서 다같이 해 실력되지 얼굴되지 너 혼자 할 수 있는거야 걱정하지 말고 형 한번만 믿어 알았지? 뭔가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대신 너 혼자다 이 사람 한국말 되게 잘하네 한국인 같은데요? 어떡할래 계획사 사기 이런거 아니야? 계약서 그니까 스타 만들어준다 그랬으니까 아 에에에 팬덤 이름, 그룹 컬러, 새로운 노래 오늘 하루종일 왜 이렇게 다시 시작하냐 무슨 말인지 다들? 팬덤 이름이 어떻게 팬덤 이름이 팬덤 이름이 팬들이 믿음을 이름으로 팬덤 이름이 팬덤 이름이 팬덤 이름이 팬덤 이름이 팬덤 이름이 팬덤 이름이 팬덤 이름으로 팬덤 이름이 팬덤 이름 Common 팬덤 이름 Inter flame 팬덤 이름이 팬덤 이름으로 특별 Mini Ч Riley 팬덤 이름이 resep 투 뮤직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second place 미드를 어머니 행성 내가 싸우다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닐까 아 시작한가고다 오 마이 갓 그 노래의 이름이 아닌가? 너무 치즈 깜짝이야 이렇게 갑자기 노래가 신었대 약간 힙합부네 저번보다 한국어를 잘하는데 한순간 우리 인생 다 무너져 너가 가사를 잘 써줬나봐 노래 좋다 그리고 누구지 누구지 노래 좋은데? 정상적인 노래잖아 오늘은 운동 안 했어 멋있는 케이팝 밴드가 되기로 멋있는 케이팝 밴드가 되기로 오 컨셉을 바꿨다 우리나라 아이돌들 되게 멋있게 하잖아 너희도 좋다 그니까요 오 발음도 좋아 오 발음 되게 좋아요 그동안 한국어 공부를 많이 했나? 영어도 잘하는데 한국어까지 잘하니까 누구지 이상하잖아 여기 되게 입에 착착 붙는다 요구지 짱이지 뭐야 노래가 창체적으로 좋아졌어 아이돌스러워졌네요 아이돌스러워졌네요 이거 헬리? 너 왜 이렇게 다들 발음이 정말 좋아졌어 피아노 위에 오 잘한다 노래를 기획사에서 열심히 연습한 저보다 귀여운 것 같아요 이분 바이올린 기획사에서 연습 많이 한 외국인 연습생 같아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귀엽게 생겼다 준? 진짜 너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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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이 떠났었나보다 갑자기 왜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지 일주일 동안 준이 떠났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일주일이 떠났다 우리께 욕을 먹어 약간 영국식 바른 것 같은데 약간 영국식 바른 것 같은데 약간 영국식 바른 것 같은데 오우 존나 행실적이 아 오우 맞아 이게 현실이야 코미디... 코미디... 코미디 보는 거 같애 오우... 오우... Are those... Are those glow sticks? told you... Gold is... 똥 아니야? 그... 데뷔곡이 똥 싸여야 되었어요 아하... 굿즈도 만들었는데... 어... 예스... 예스... 야올리! 뭐야... 왜 안 하나 줘? 이리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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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현실적이다 아... 진짜... 와... 완전 아이돌 같아졌네요 음... 으음... 으음... 케이팝 그룹의 모습에 많이 가까워졌어 그러니까요 저번에 약간 딥빙을 따라하는 것들은 아... 나도... 오늘 무덤 쏘는 거야? 나도 무덤 쏘는 거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난 웬버 했잖아 음... 음... 가사만 줄 수 있어 노래 진짜 이쁘다 굿즈 너무 띵즈가 아... 오늘 작곡가가... 똥이 너무... 굿즈 똥이... 눈에 너무 띈다 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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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괜찮다 좋다 아... 준씨 너무 귀여워요 준씨 너무 귀여워 당신의 팬이 한 명 추가됐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웃기네요 중간에 너무 현실적이라서 아... 현실적이고 테이프에... 개혁석탑 찢어졌들이 붙여 아... 저번에 똥 싸야 돼가 너무 강렬한 이미지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곡이었고 또 괜찮은 뮤직비디오였어요 진짜 아이돌 같았어요 정말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저희의 즐거운 뮤직비디오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계속됩니다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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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꼬르미 앤 어... 뭐라고 하지? 고글맨? 너는 꼬르미 나는 고글맨 우린 섹시한 냉면 나 똥 싸야 돼 고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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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글맨